키즈카페에서 한 아이가 소변 본 것을 두고 해당 아이 부모가 협박성 사과문을 내걸어 논란입니다. 지난 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자녀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보는 실수를 했다는데요. 이를 본 한 입주민이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알리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청소비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키즈카페에서 바지에 소변을 본 아이 아빠다, 키즈카페를 이용하시는 입주민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아파트 게시판에 키즈카페 관련 신고글이 올라오고 관리실에서 연락을 받았으며 입대의로부터 청소비 45만 원을 청구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청소비 배상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4일 입대의 회의에서 청소비를 배상하거나 직접 청소하라는 결론이 났다는데요. A씨는 자초지종 들어보지도 않고 신고한 여자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배상하라는 문자에 화가 났다며 우리 아이가 소변 한 방울을 흘렸든 온 사방에 갈겼든 상관없이 키즈카페를 깨끗하게 청소및 소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게시판에 글을 올린 그분께 영화 타짜 대사를 보여드리고 싶다며 아줌마 신고정신이 투철하면 미승보기처럼 찢어져요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게시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협박은 도가 지나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게 사과문이냐 협박문이냐 아이가 잘못한 게 명백한데 뭐가 억울하다는 거지 부모 인성을 보니 알겠다 저게 사과하는 사람 태도냐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